신일섭 위원이 뽑은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제약 바이오즈가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며 줄줄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의 시총 비중은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8.47%였지만 지난 23일 기준 8.93%로 0.4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기업 성과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하반기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입사 위원이 포착한 이슈는요. 코스닥 시카총액 100위권 안에서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즈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이슈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주식아입 분하고 저하고 이제 바이오를 한 때 계속 한 주에 거의 한 며칠이죠. 바이오 싫어하시잖아요. 바이오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바이오에서는 좋죠. 그런데 바이오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도 우리나라에서 뒤통수 당한 적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빵집이나 장례식장, 꽃집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바이오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꽃집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바이오로 해서 무슨 예쁜 꽃을 더 만드는 그 바이오 기술이 본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 영업이 5년 초과 적자를 탈피해서 상장 폐지를 면하고자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렇죠, 본업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실라젠이나 코롱티슈진 같은 데서 너무 가슴에 상처를 심각하게 입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희망차게 떠드는 것에 대한 반대급으로 제가 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많은데 찬물 한 컵 제가 붓는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바이오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엄청 휘황찬란하게 떠들면서 스팸을 엄청나게 날리고 요즘에 딥페이크 영상 유행이잖아요. 딥페이크 영상으로 무슨 황현희 씨니 무슨 송혜교 씨니 다 조작해서 추천한 듯이. 여기 나오시는 밧데리 아저씨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가짜 영상 만들어서 뿌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유명인사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주력 타깃으로 삼아지는 게 바이오 종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유명인사들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서 스팸을 가장 많이 뿌리는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의를 주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자세한 공부에 대한 내용은 주식 와이프분께서 워낙에 저 패드에다가 깨알같이 공부를 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아니 위원님이 오늘 설정하신 이슈인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공부할 자료는 충분하다.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지금 계속 줬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상징적인 게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코스닥 시총 2위에서 1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서울 반도체 주가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2006년도 그 당시에 조선주가 엄청 갔을 때 태용이라는 종목이 시가총 2위였습니다. 태용의 지금 주가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랐었죠. 신라젠 상장 폐지 위기 겨우 면하고 목숨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이 다 코스닥 시총 2위를 갔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갔던 종목들의 말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코스닥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알테오젠한테 초를 치려는 건 아닌데 지금 모습이 알테오젠하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차이가 3,900억 원밖에 안 나요. 지금 오늘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 비중이 에코프로비엠이 4.55고요. 코스닥 전체에서 알테오젠이 4.45입니다. 그 밑에가 3.11인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5위로 만약에 줄여본다면 엔캠이 1%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이거 2차전지 3개 합치면 코스닥 비중이 한 9% 정도 돼요. 그리고 알테오젠과 HLB를 바이오로 묶을 수 있겠죠. 이게 한 7.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시가총액 코스닥 기준 5위 안에 2차전지 3개, 바이오 2개예요. 그리고 시총 비중도 2차전지 9%, 바이오 7% 정도인데 6위가 리가캠 바이오거든요. 만약에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가 더욱더 진군을 하여서 만약에 5위 안에 2차전지 3개였던 게 바이오 3개로 바뀌고 그 5위 안에 시가총액 비중이 2차전지가 9%였던 게 7%대로 떨어지고 바이오가 9%대로 오른다. 이 변화가 나타나면 2차전지가 아니라 코스닥은 바이오가 대세가 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의 진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오시는 이런 자료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전에 적용하여 지금 바이오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그만큼의 파일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약진으로 인해서 과연 2차전지의 시가총액 순위를 좀 더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최유은 앵커가 코스닥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최근 코스닥의 주인공들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될 것 같으니 그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다, 좀 길게 쉬어갔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어제장에서 0.79% 하락세 31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9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제약 바이오주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내년까지의 실적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10년간의 중장기 플랜도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휴젤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율은 괜찮습니다. 보톡스 관련 기업인 뉴욕증시에서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휴제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업이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는 0.7% 하락세 27만 6천 5백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천당 제약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자리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4만 6천 7백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LB 같은 경우는 주가의 급등락폭이 꽤나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허드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0.12% 약보합 건 8만 5천 7백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어제 제약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4.5%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9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HLB 3천당 제약 휴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간 좀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알테우젠과 리가켄바이오 거의 오일산 차트가 비슷합니다. 주가 자체가 반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최근 들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업종 안에서도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간, 9월까지 봤을 때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앵커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코스타 기업들의 최근 흐름을 정리해 줬습니다. 우선 바이오 관련 주들, 어쨌든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서 위원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피케 하셨어요? 네, 알테오젠이죠, 무조건. 일단 1등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펩트론. 전부 세계에서 싸우는 다국적 전사들한테 주어지는 무기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펩트론의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몸값들이 다 높아지는 것이고, 코스닥바이오의 대세의 지금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하는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셀트리온이 주도하던 장세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바이오에 가야 될 길이라고 지금, 완전히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업체들이죠. 알테오젠은 일단 알트비포, 여기에 이제 이거를 특허를 지키는 게 문제가 되겠죠. 8월 22일 날 알트비포 제조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습니다. 제법 특허라고 하죠. 제조 방법에 대한 거. 8월 26일은 알트비포 물질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세 개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물질에 대한 특허로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걸로 같은 물질이라더라도 어떻게 만드는 방법, 똑같이 철을 주어져도 원시인이 누구는 철을 잘 다뤄서 무기를 만들고, 누군 철을 못 다뤄서 그냥 고철로 지금 썩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법에 대한 특허가 또 있고요. 제형에 대한 특허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아그라가, 회아이자의 비아그라가 제형 특허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진 거죠. 마름모 꼴이라는 특이한 제형에 대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형, 제법, 물질 특허 이런 것들로 방어를 치는 건데, 지금 알트비포가 제법이랑 물질 특허,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이렇게 되면서 히알루로니다제, 이거 맨날 발음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냥 알트비포라고 하는데,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비포라는 이 소중한 플랫폼 기술을 계속해서 머크랑 독점 계약을 했지만, 지금 또 다른 건건 바위건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지금 아이코프로비엠을 제칠 때까지의 이 부분은, 물론 2차전지에 지금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약간 캐짐에 빠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알테오젠이 한 번 올라서지 않을까. 중간에 한 번 올라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장중에 한 번 1위를 올라섰던 적이 있었는데, 종가를 에코프로비엠이 지켜내면서 자존심을 지켰어요. 이게 종가까지 지금 만약에 점령이 되어서 17조 먼저 누가 도달하냐, 이 싸움을. 알테오젠이 먼저 등극을 한다면 역사를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알테오젠을 선정해 주셨고,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C 총 1위 자리를 노리듯이, 지금 3위가 에코프로거든요. 이 3위 자리를 노리는 HLB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전통 제약사 쪽에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식의 그런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가 올해부터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HLB도 지금 현재 간암 신약 관련해서 재승인 심사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번에 보니까 HLB 그룹이 유한 양행에 미국 폐암 신약 허가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축하 메시지를 남긴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HLB가 유한 양행이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자회사 HLB 파나진 쪽에서 유한 양행과 렉라자와 함께 처방할 수 있는 동반 진단기기를 개발을 해서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 역시도 이제 곧 간암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국산 항암제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간암 신약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현재 좀 깔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이전에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한미약품 쪽에서 포지오티입을 미 FDA 승인에 도전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좌절된 이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보완 요청 서한을 받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LB에서 보완 요청 서한을 받게 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전에 한미약품은 이 효과, 효능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제기가 됐다면 이번에는 추가적인 서류만 좀 보충해서 제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열린 미팅에서 FDA 쪽에서 추가로 지금 더 제출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재허가를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지금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중순에서 10월경쯤에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 이게 클래스 1이거든요. 클래스 1에 판단하면 빠르면 두 달 이내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면 10월달쯤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에서 12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클래스 2에 해당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 한 봄쯤에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유한양행 주가가 세론으로 한번 빠지긴 했지만 지금 2거래인가 3거래 정도 바로 회복세가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금 이 HLB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9월달에 암학회도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유럽종양학회에서 참여를 해서 이번 발표에서 기존에 공개된 지표 외에도 신규 내용도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간암 신약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적응증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군륙종과 담도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종 관련해서도 적응증 관련해서 지금 연구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HLB 관련한 리모세라는 모멘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시가총회 5위권의 제약바이오가 두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한 종목씩 알아봤습니다.